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시 믹스 모델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는 제품은 워터 레깅스인데 이건 그냥 평소에도 입을 수도 있고 이쁘죠 이쁘죠 여러분. 아주 밝아요. 잭시 믹스가 이미 워낙 유명하고 특히 보종, 스파이 이 부분 장난 아니거든요 이걸 다 가려주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 레깅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도 하면서 공연도 하면서 잭시 믹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입어요 이 레깅스가 너무 좋은 게 배꼽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배꼽 일반 레깅스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허리가 스냅치 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당연히 레깅스랑 탑도 이렇게 입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사람이 몸이 보여야 돼요 왜냐면 발전이 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잭시 믹스 그냥 다 전체 옷들이 그냥 입기도 편하고 왜냐면 이렇게 기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벗을 때도 너무 편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잭시 믹스 제가 이번에 나온 에디션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이쁘고 물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빨리 마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레깅스는 오늘 이제 레깅스를 잭시 믹스를 다 봤는데 너무나 예뻐가지고 뭐를 다 입어도 이쁜 거야 그냥 캐슈워도 예쁘고 피트도 예쁘고 그리고 일단은 몸매를 되게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잭시 믹스 좋아해요 운동복을 찾으시려면 아니면 평소에 입고 싶으면 가르술길에도 있고 홍대, 부산, 그리고 백화점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쁜 옷들 너무너무 많이 볼 거예요 네 지금까지 잭시 믹스 모델 제스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